호기도 달랠 겸 빵집을 찾았다. 메뉴가 간단하다. 햄빵과 치즈빵. 그리고 햄치즈빵. 나에겐 요깃거리지만 현지인들에겐 이게 주식이란다.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자 빵을 만들던 분들이 거침없이 춤을 춘다. 그렇다. 여긴 쿠바다. 다게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켰는데 주스까지 포함해 약 500원. 그 맛은 햄과 치즈, 그리고 빵의 맛? 음식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쿠바에선 소스가 흔하지 않다. 그냥 배를 채우는데 만족했다.